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경대입니다 아 소리하라고? 안녕하세요 빨리해 안녕하세요 대박이라는 경준입니다 아 다시 다시 재미없어 다시 소개 다시 하세요 어떻게 해 다시해? 재미있게 안녕하세요 경준입니다 경준 너 닉네임 없어? 없어 없어 알겠어 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운동 유튜버 최초 리액션 영상을 찍을 건데 블랙핑크 뚜뚜뚜뚜 이 노래가 제가 봤을 때는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서 리액션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려고 얘도 이름이 대박이야 동생이랑 같이 이걸 볼 건데 동생이랑 이어폰을 이렇게 같이 끼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? 그쵸? 렌트에 충이야? 야 꼴 있는 데 좋아 아니 대박일 게 없어 대박야 너는 다음에 들려줄게 자 블랙핑크 뚜뚜뚜뚜 이거 내가 봤을 때 진짜 대박 보고 한번 리액션 리뷰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제가 계속 밥 먹으면서도 계속 뚜루뚜뚜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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한 번 들어봅시다 아 그래서 블랙핑크 모른다고 미쳤네 빠진 소녀의 눈 붙었는 점은 진짜로 상대가 저는 손님 붙었잖아 그치? 응? 박범 몰라? 아직 얘가 에이스 넌 트와이스가 좋냐 블랙빅크가 좋냐 요가 내가 봤을 때 클럽 전문가로서 이거 대박이다 클럽에서 이거 나오면 다 이러고 있다 인정? 귀에서 꼬리네 이거 탱크야? 잠깐만 가짜겠지? 네 아 이거 촬영비 진짜 많이 나왔겠다 아 100% 장담한다고 내가 클럽 전문가로서 헬스클럽에서 이제 헬스클럽에서 100% 나온다 이거 왜냐면은 헬스클럽에서 들으면 운동이 잘 되더라고 난 발라드 데뷔해준다고 해서 그니까 니가 몸에 안 좋은거야 김종국도 김종국도 발라드 줘? 아니 아니잖아 근데 춤이 너무 좋다 약간 여자 빅뱅같은 느낌 왜 어떻게 저렇게 움직이지? 뚜루뚜뚜뚜뚜 벌써 끝났어? 한 번 더? 한 번 더 듣자 아 싫어 왜? 너무 좋은데? 자 그러면은 오늘 이 블랙핑크 뚜루뚜뚜 들은 소감이 어떻습니까? 난 노래 좋아 내가 원래 아이들 노래를 안 좋아해서 어 별로였어? 난 잘 모르겠다 어 차에 뭐야 얘 볼빨다가 사춘지가 좋지 아 그래? 응 그건 인정하는데 그렇지 답하기도 그렇지 그럼 너는 뭐야 트와이스가 좋아 레드벨벳이 좋아 아니면은 뭐야 나 포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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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대야? 포미니 포미니 세대야? 아 그래? 오늘 리액션 영상 찍을라 그랬는데 제가 봤을 때 겟 오잼 나왔거든요 그냥 짧게 편집해서 브이로그 안에 살짝 올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 이거 망작이야 야 10분 날라잖아 너 때문에 아무튼 네 마무리하고 저희는 오늘 비오는 이 더운 습한 날 그냥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박이었습니다 야 얘 여기 아 땀 깨났네 뭐야? 대박이 남았네 사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